지금부터 MUI, 이전 이름은 Material UI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은 우리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자가 조작하는 장치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MUI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UI는 Material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러다임이 적용되어 있는 컴퍼넌트이기 때문에 이 MUI를 사용하면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최악의 디자인에 가진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도구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리액트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리액트를 전혀 모르시거나 또 안다고 하더라도 함수로 컴퍼넌트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 이전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MUI는 다소 복잡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우선 첫 번째는 원리 같은 거는 치워놓고 MUI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법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부품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부품들을 잘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컴퍼넌트와 컴퍼넌트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이 MUI의 A부터 Z까지는 아니래도 A와 Z만 빠짐없이 담은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수업들은 후속 수업으로 또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습을 스택블리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프론트엔드를 클릭하시면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있어요. 저희 클릭하면 여러분이 바로 리액트 개발 환경 세팅업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컬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선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기본 예제를 좀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표시하는 헤더 컴퍼넌트를 만들었고요. 목록을 표시할 내부라고 하는 컴퍼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티클 컴퍼넌트까지 만들어서 이런 UI의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글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버튼을 넣고 싶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버튼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유료한 디자인의 버튼을 저기 놓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MUI에서 우리가 필요한 컴퍼넌트를 가져와 봅시다. MUI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MUI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npm install 골뱅이 MUI material이라고 입력하시면 커뮤니라인에서 그러면 MUI가 설치되어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스택 블리츠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툴에서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골뱅이 MUI 그리고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material이라고 엔터를 치면 이게 아까 그 명령어랑 똑같은 명령을 이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인스톨하겠다라고 클릭하시고요. 자, 인스톨 버튼 누르고 또 인스톨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Dependencies의 MUI도 잘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MUI에서 DOCS를 클릭하면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 문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 컴포넌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컴포넌츠를 클릭하면 여기에 아주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버튼이니까 버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제예요. 자, 이게 뭐라고 적혀있나요? 자,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Variant라고 하는 값을 텍스트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Contained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Outlined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버튼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로딩을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밑에 보시면 Show the full source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실습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에디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을 로딩하는 임포트문을 카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코드 편집 화면으로 가셔서요. 저 임포트문을 붙여넣기 하면 이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아티클 컴포넌트 안에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Create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생기는데요. 좀 심심하죠? 자, 마우스를 올려나 보면 버튼이 저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버튼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예제를 보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모양이 바뀌려면 여기 Variant라고 하는 값을 바꾸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때 어떤 Props들을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궁금할 때는 보통 컴포넌트 페이지 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API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저 버튼 컴포넌트의 Props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Props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Variance Variant라고 하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종이라는 뜻이네요. 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은 Contained, Outlined, Text, String 등이 있네요. 저는 Contained를 한번 클릭해서 카피해서 여기에 Variant의 값으로 Outlined를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버튼이 생겼죠. 그럼 뭐 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축하합니다. 저는 이 실습 환경의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걸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 주소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혹시나 저 코드가 필요하시면 저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능을 조금만 더 고도화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 Create 버튼이 있는데 Create 말고 업데이트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Delete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버튼들이 생겨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Create, Update는 서로 비슷한 기능이고 Delete는 성격도 다르고 위험한 애라서 좀 다르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MUI 컴포넌트를 보시면요. 여기 버튼 밑에 버튼 그룹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그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버튼들을 이렇게 그루핑할 수 있어요. 정말 유려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보시면 버튼 그룹이라는 컴포넌트로 여러분이 그루핑하고 싶은 버튼들을 묶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버튼 그룹이라고 하는 저 모듈을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그룹을 카피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Create와 Update만 버튼 그룹으로 감싸준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Create와 Update만 그룹핑되고 Delete는 저렇게 다른 성격으로 보이도록 표시할 수 있다. 정말 좋지 않아요? 박수! 자, 여기까지의 예제는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글의 내용이 있잖아요. 저거를 굉장히 긴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긴 텍스트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보려면 프리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때요? 어, 좀 정보가 한 화면에 다 보이니까 좋긴 한데 여기 화면 줄 끝에 갔다가 첫 번째 줄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화면이 큰 경우에는 가운데에 화면이 고정되도록 하는 그런 UI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UI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그 기능은 어디에 있냐? 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컴포넌스에 보면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중에서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는데 저 컨테이너가 바로 우리 웹사이트의 가장 큰 틀의 어떤 구조를 정의해주는 컴포넌트가 컨테이너라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로이드가 있고요. 플로이드는 화면 전체를 쓰는 애고요. 그리고 팩스디는 화면 전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해서 이 사이트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팩스디라고 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 본문 웹사이트의 내용을 컨테이너로 묶고 거기를 픽스디라고 적으면 화면의 크기가 고정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컨테이너를 카피했고요. 자, 에디트로 와서요. 여기에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우리 사용해 보자고요. 자, 저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자, 앱이라고 하는 최상위 컴포넌트에 여기 div 대신에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요. 이 컨테이너에 픽스디라고 하고 이 화면을 한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글씨 크기를 줄이잖아요. 줄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쓰지 않고 화면 일부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새 창을 하나 띄워서 이 새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탁 하고 작아지고 탁 작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은 작아지지 않아서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우리 웹사이트가 화면의 크기의 반응에서 알아서 디자인을 최적화해 준다 라고 해서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갖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욕심 끝이 없죠. 자, 또 여러분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여기 이 내부 영역 있죠. 저거 제가 회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회색 테두를 주셨습니다. 자, 저 내부 영역과 이 밑에 있는 아티클 영역 저 두 개의 박스를 지금 수직으로 놓여 있는데 수평으로 나란히 놓고 싶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레이아웃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그리드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여기 8이라고 돼 있고 4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12분의 8만큼을 이 컴포넌트가 가져가고 12분의 4만큼을 얘가 가져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을 저렇게 배출을 하실 때는 그리드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자, 그리드는 각각의 컬럼을 감싸는 그리드는 아이템이라는 프로브를 갖고요 각각의 컬럼들 전체를 감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리드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프로브를 갖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그리드를 카피해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리고 한번 찾아 봅시다. 자,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내부와 아티클을 나란히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 둘을 그리드로 감싸요. 이렇게 감쌉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그리드는 컨테이너라는 프로브를 갖고요 안쪽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또 그리드로 감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리드는 아이템이라는 프로브를 줍니다. 밑에 있는 아티클도 똑같이 처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부 영역과 아티클 영역이 자기 크기만큼, 자기 컨텐츠 크기만큼의 부피를 갖게 됩니다. 뭔가 변화는 생겼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제 보니까 액세스라는 이상한 프로브이 있고 거기에 8과 4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8 대 4의 비율로 수평 영역의 화면을 각자 나눠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이 내부에게 액세스를 뭘 줄까요? 한 2 정도 줄까요? 자, 그리고 아티클에게는 10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와 아티클이 이렇게 나란히 수평으로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하려면 쉽지 않아요. 박수! 자, 여기에서 MUI의 그리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MUI는 기본적으로 그리드를 12등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8이라고 쓰는 것은 같은 행 안에서 12분의 8만큼을 얘가 쓰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4라고 하면 얘가 4니까 둘이 합치면 10이니까 이 둘은 나란히 같은 행에 있게 되는데 자, 이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을 넘잖아요. 그쵸? 그러면 11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행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는 12등분이고 여러분이 저기 XS에다가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몇 등분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른 컴포넌트가 동작하게 하는 걸 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불필요한 정보들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여기에 이런 애들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L을 클릭했을 때 다이얼로그가 대화상자가 뜨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MUI에서 찾아보시면 자, 다이얼로그 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예제 중에서 폼 다이얼로그 쓰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멋진 UI가 나오네요. 자, 이거 어떻게 짰는지 한번 코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저 컴포넌트 로딩 한번 해보죠. 자, 여기 import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임포트문을 카피했고요.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임포트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요. 자,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는 오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오픈을 이용하시면 저 값에 따라서 다이얼로그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를 아티클 컴포넌트 안에다가 위치시킬게요. 자,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는 기존의 컨텐츠들의 위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치는 뭐 밑에다 해도 되고 위에다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오픈은 펄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트루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커맣게 뭐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제가 하이라고 하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가 디밍이라고 하나요? 뒤에가 안 보이면서 이 컨텐츠 영역만 이렇게 밝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가 실체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이 또 있어요. 저기 있는 컴포넌트들 몇 개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면 다이얼로그 액션, 컨텐트, 컨텐트 텍스트, 타이틀, 이렇게 네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로딩을 해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얼로그 자체는 이런 기능인데 그 안에 제목, 또 내용, 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액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MUI에서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 다이얼로그 안에다가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하면 제목답게 보이는 이 UI가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 중에 다이얼로그 컨텐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 다이얼로그 컨텐트 컨텐트 자 그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거라면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헬로우 뭐라고 쓸까요? 헬로우 크리에이트 대충 쓸게요. 그럼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닫기 저장 취소 뭐 이런 버튼들은 액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이얼로그 안에다가 액션스를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만들어 넣으시면 돼요. 자 버튼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버튼을 그냥 사용할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 자 두 번째는 캔슬 자 캔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기본적으로 얘가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얘를 우리가 폴스로 해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음 저는 스테이트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리액트 유즈 스테이트 자 스테이트를 쓰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앱 안에서 음 오픈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와 셋 오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자 스테이트를 만들었죠. 스테이트 하나의 스테이트죠. 자 그리고 그것의 기본값은 폴스로 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픈의 값은 폴스로 시작하고 셋 오픈을 통해서 이 오픈의 값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값이 폴스이기 때문에 꺼져있죠. 자 우리 이걸 한번 켜봅시다. 자 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부분 있잖아요. 저 크리에이트에다가 제가 온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저기 함수가 실행되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셋 오픈 그리고 트루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셋 오픈이 실행이 되면서 오픈의 값이 트루로 바뀔 것이고 컴포넌트가 새로 렌더링 되면서 여기에 값이 오픈이 되니까 다이얼로그가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캔슬을 클릭하면 얘가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캔슬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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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MUI 굉장하죠? MUI를 이용하면 정말 유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아마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잘 활용하시고 조만간에 또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지식지도 섬화를 통해서 마련해 놓고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UI라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